네 안녕하세요 오늘 문제는 빈칸 추론입니다 빈칸 추론에 접근하는 방법은 빈칸이 갖고 있는 위치 그리고 문제가 갖고 있는 선택지의 길이를 먼저 파악해서 상대적인 난이도를 어느정도 생각해 보는 거에요 왜냐하면 빈칸이라는 문제 자체는 기본으로 숫자가 보통은 서너 개씩 구성되기 때문에 내가 한꺼번에 풀라고 하지 말고 그 안에서도 내가 잘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푸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에요 게다가 문제 유형이 여러가지 유형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수업시간에 여러분이 얘기한 것처럼 빈칸 추론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많이 출제되고 그리고 제일 좋은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비교대조 유형입니다 이 글에 나오는 것들 비교대조 유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줄부터 구문 독해 볼게요 생명체가 바닷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담수 생명체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chemical composition 화학적인 구성요소를 갖고 있어요 뭐보다 more like the ocean than fresh water 담수보다는 바다와 훨씬 더 비슷한 화학적 구성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생명체가 워낙에 바다에서 온 경우가 많아서 심지어 담수라고 할지라도 담수에 서 있는 즉 민물에서 사는 녀석들도 이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구성요소들은 소금처럼 짠 느낌 즉 바다에서 왔다는 느낌이 있다는 것이죠 it appears that 대절처럼 보입니다 대부분의 담수는 did not originate in fresh water but is secondly adapted 문장 구조를 봤을 때 이 안에서 나데이 법비를 발견하게 되죠 나데이 법비가 어떤 뜻입니까 a가 아니라 b더 라는 뜻이니까 실제로 대부분의 담수 생명체들은 담수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secondly adapted 2차적으로 부차적으로 적응이 됐다는 것이죠 having passed from ocean 처음에는 바다에서 그리고 땅으로 그리고 and then back again to fresh water 이렇게 이동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생명체는 바다에서 출발할 확률이 높은데 바다에서 바로 육지로 가게 됐고 육지에서 바로 담수로 이동하게 됐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처음에 있는 예를 들어서 붕어 같은 물고기가 처음에는 바다에서 출발했는데 육지로 어떤 이유 때문에 갔다가 다음에 담수로 이동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as improbable as they may seem 이거 자체는 되게 애매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as부터 여기까지는 부사절 the bodily fluid is aquatic animal 물속에서 사는 동물들의 체액은 show strong similarity to ocean similarity 라는 단어를 노란색으로 칠해보겠습니다 이 물들에 사는 물고기나 뭐 그 개구리가 됐건 물속에 사는 동물들이 갖고 있는 체액은 상당히 바다와 유사한 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indeed most studies of an ion balance in freshwater physiology 동사는 누가 봐도 확실하게 document 문장의 주어는 이렇게 밑줄이니까 담수에 살고 있는 물고기나 생명체들의 생리학에서 이온 밸런스에 관한 다양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document complex regulatory mechanism 복잡한 규율하는 기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by which 이것은 위치로 설명하는 것 그래서 amphibian은 imberberate amphibian은 물고기 옆에 있는 양서류 그리고 무척추 동물들 유척추 동물들, 무척추 동물들 이런 녀석들이 attempt to 빈칸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1, 2, 3, 4, 5에서 뭘 빈칸하는지를 딱 보시면요 1번 maintain an inner ocean in spot surrounding fresh water 주변에 있는 담수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바다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2번은 attain ion balance by removing salt from inside their body 아까 노란색으로 칠했던 similarity 기억하세요? 유사성 그러니까 유사하고 비슷하다는 내용인데 주변에 있는 몸속에 있는 소금을 제거하게 된다는 것은 바다랑 비슷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번 보면 return to the ocean to escape from their natural enemies 갑자기 처음 등장하는 natural enemy라는 단어에다가 노란색을 체크하겠습니다 natural enemy는 직역을 하면 바로 천적 하늘에서 준 천성적이고 원래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적인 거죠 그래서 천적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바다로 돌아간다고 됩니다 물론 바다로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천적이 등장하지는 않았죠 4번 rebuild their external environment 외부적인 환경을 만드는데 retain resources 그래서 자원을 얻기 위해서 외부 자원 환경을 재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재구성이란 단어에 rebuild their external environment 그러면 외부 환경을 자기가 다시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내용이 과연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번 change their physiology encoded with their surroundings 주변에 있는 것과 in a code a code라는 단어를 한번 크게 볼까요 코드라는 것 자체가 일치라는 뜻의 according 이것이랑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주변 상황과 일치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리적 구조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하고 5번은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과연 뒤쪽 있는 내용에서 천적이 나올지 그 아래에서 외부적인 환경을 자기가 만드는지 혹은 주변의 담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내적인 바다를 유지하는지 1번인지 3,4번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오시면요 그 다음 문장입니다 문장을 그냥 쭉쭉 읽는 사람과 이렇게 it is, that의 차이를 아는 학생은 다르죠 영어에서 수많은 it과 that이 있지만 가주어 진주어가 아닌 이 구조는 바로 강조 구문입니다 강조 구문은 중간에 나와 있는 it is, that 사이에 있는 노란색과 that 뒤에 있는 초록색 사이의 관계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뒤에 있는 초록색은 make ecology so interesting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면 이 문장을 스크린을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초록색 뒤에 있는 부분은 뒤에 있는 문장을 먼저 해석하세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것 이어서 앞에 있는 노란색을 두 번째로 해석해 보시면 중간에 나와 있는 it is, that이 바로 강조 구문을 나타내는 겁니다 해석해 보면 make 그 다음에 나와 있는 ecology so interesting 이거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돼서 생태학을 그렇게도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러한 end 병렬, 예상치 못한 복잡성과 명확한 contradiction, 모순거리들이다 라고 정리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생태학을 재밌게 만드는 것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복잡성 그리고 명확한 모순입니다 그 말은 방금 전에 있는 빈칸은 모순 덩어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상치 못해야 되고 모순스러운 것이 무엇일 것인가 그 다음 문장을 좀 더 확인해 보고 또 강조 구문은 잠시 후에 지문 다 끝나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석하는 거 강조 구문 잠시 후에 보도록 할게요 다시 스크린 내려옵니다 The idea of the fish in a fresh water lake struggling to accumulate salt inside his body to mimic the ocean reminds 문장 구조가 워낙 복잡한데요 이 문장에서 이만큼의 문장에서 누가 봐도 확실한 동사는 remind에 s를 붙여놓은 reminds입니다 remind는 상기시키다가 되고요 remind라는 동사에다 s를 붙여놨다는 얘기는 문장의 주어는 3인칭 단수의 맨 앞에 나와 있는 The idea 즉 노란색으로 칠하고 있는 이 녀석인 것이죠 물고기에 대한 생각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데 fish in a fresh water lake 담수에 있는 호수 속에 있는 물고기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 물고기는 struggling to accumulate salt 열심히 소금을 모으려고 투쟁하고 있는 녀석인 것이죠 inside his body 몸에다가 몸속에다가 소금을 계속 넣으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뭐하기 위해서? to mimic the ocean 바다를 따라가기 위해서 즉 바다를 따라한다 그 말은 여기 나와 있는 inner ocean을 유지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말은 one of the other greater contradiction of the biosphere 아까 얘기하면서 이 글은 주제 소재나 유사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즉 contradiction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똑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정리를 살짝 해보자면 담수 속에 있는 물고기가 바다와 비슷한 소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 글에 따르면 contradiction 즉 모순이라고 봤어요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방패하고 창이라는 뜻이니까 서로가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방패는 모든 걸 막을 수 있고 창은 모든 걸 뚫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둘이 싸우면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하는 게 바로 모순점인데 요거와 똑같은 모순이 이제 등장합니다 찾아볼까요? plant 찾아보세요 맨날의 세 번째 줄에 plants are bath in the atmosphere composed as roughly three quarters of three quarters of nitrogen 식물들은 작물들은 bath in the atmosphere 직역하면 공기 중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공기 중의 목욕은 composed of 대기는 composed of 뭐뭐로 구성되어 있느냐 대략 4분의 3 정도 되는 three quarters of nitrogen 질소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대기입니다 yet 하지만 그들의 성장은 하지만 그것들의 성장은 빈번하게 restricted 제한되어지는 것이죠 is restricted by the lack of nitrogen 그러니까 주변에 질소로 4분의 3이 구성되어 있는데 식물은 질소가 부족해서 잘 못 자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담수 물고기 속에서의 소금이 부족하다는 그런 하나의 모순점은 그리고 역사적이면서도 애매한 부분은 어찌 보면 나무가 공기 중에 질소가 없어서 생산하지 못하니까 나무가 결국은 그 질소를 얻기 위해서 뿌리를 이용해서 질소를 얻어내는 그런 과정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라서 두 가지의 모순점을 통해서 선택지를 분석하고 선택지를 맞출 수 있는 유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무리 봐도 외적인 환경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절대 될 수가 없죠 예를 들어 물고기가 외부 환경을 만든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디에도 천적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3번을 골랐으면 매우 심각한 거예요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정답은 그래서 1번 주변에 있는 in spot of a surrounding fresh air 주변에 있는 담수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바다를 지키려 한다 매우 이제 paraphrasing가 아주 좋은 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글을 정답으로 1번으로 선정했고 여러분이 이 부분에 몇 가지 약했으면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